자, 한번 마지막 한번 봅시다. 자, 27번 주택저당대출 이자율에 따르는 상환 위험과 관련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변동금리저당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예상외로 높을 기회는 차입자, 왜냐? 차입자는 금리 변동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안 좋거든요. 그래서 금리 상한선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요. IMF 때 금리 상한선이 없다 보니까 금리가 IMF 때 몇 프로까지 올라간 줄 아세요? 변동금리가 35%까지 올라갔어요. 차입자를 보기 위해서 금리 상한선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자, 1번 정답이고. 1번 맞는 질문이죠. 1번 정답이네. 자, 2번 고정 이자율 저당에서는 우리가 시장 이자율이 대출 이자율이 높을 때. 높을 때 밑줄. 여기 틀렸죠? 높을 때가 아닙니다. 자, 이런 얘기거든요. 시장 이자율이 고정 금리 대출 이자율보다 높으면요. 높으면 차입자는 낮은 대출 금리로 갚으니까 뭐를? 이익을 얻어요. 그런데 대출자인 금융기관은 외부로부터 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지니까 점점 고정 금리 대출과의 격차가 줄어들면 손해를 봐요. 이때 금리 변동, 시장 금리. 시장 금리 상승에 따르는 금리 변동 위험은 누가 보다 대출자가 부담을 하는 거예요. 2번. 틀린 질문이거든요. 뭐 할 때? 이것이 뭐 할 때? 낮을 때. 작년, 재작년. 2년 연속 정답이에요. 이게 2년 연속. 낮을 때가. 이때 차입자는 높은 대출 금리로 갚으니까 손해를 보죠. 이때 시장 금리 하락에 따르는 금리 변동 위험은 차입자가 부담하죠. 이때 차입자는 손해를 보니까 액셀을 취하실 수 있죠. 만기가 되기 전에 뭐다? 조기 상환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래서 2번. 높을 때가 아니라 뭐다? 낮을 때. 낮을 때. 낮을 때. 3번. 고정이자율 저당에서는 시장이자율이 대출이자율보다 뭐 할 때? 높을 때. 차입자에게 금리 변동. 차입자에게 금리 변동 위험이 발생하는 건 뭐 할 때? 낮을 때. 높을 때 하면 안 되고 이것도 낮을 때. 틀린 질문. 4번. 대출자가 원리금 상황과 관련된 위험을 회피,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변동이자율보다 고정. 여러분, 틀렸죠? 고정이자율 저당보다는 변동이자율 저당을 선호해요. 왜? 왜 선호해요? 여러분,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자율. 변동금리 저당 대출에서는 이자율 조정 주기가 짧아요. 짧을수록 차입자, 대출자가 있는데 문제는 인플레이션,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 우리가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대출자는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누구에게 우리는 대출금리 인상을 통해서 차입자에게 신속하게 정가시기 때문에 차입자는 불리하고 대출자는 유리해. 정가를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자가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선호한다. 변동금리를 선호하지, 금융기관은. 대출 계약 당시의 초기 이자율 얘기죠. 대출 시점. 대출 시점에서의 초기 이자율. 대출 시점에서의 초기 이자율은 고정 금리 대출이 뭐보다 높다? 변동금리 대출보다 높아요. 이 변동금리 대출이 고정금리 대출보다 낮다. 이 변동금리 대출이 고정금리 대출보다 낮은 이유는 뭐죠? 금리 변동 위험을 차입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8번 부동산 분석에 관한 용어 설명 중 틀린 것. 지역 경제 분석은 분석 대상 지역의 부동산 시장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 고용, 소득 등의 총량적 지표를 분석합니다. 맞는 지문. 2번 흡수율, 여러분 개발 사업과 관련된 거시적 경기 동향, 정책 환경, 지역 시장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은 시장 분석. 흡수율 분석이 아니에요. 2번 정답. 여러분 흡수율 분석은 뭐예요? 과거 1년 동안의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시장에서 얼마만큼의 비율로 흡수되는가를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틀린 지문은 2번. 시장 분석은 특정, 특정의 동그라미, 특정 지역이나 부동, 모든이 아닙니다. 부동산 유형에 대한 수요 공급 등을 분석하는, 모든이 아니라 특정이라는 것. 자, 타당성 분석에서는 개발 사업에 투자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수익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분석합니다. 상권 분석에서는 대상 정포가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지리적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분석하죠. 자, 정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 29번 부동산 활용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등가 교환 방식인 경우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제공하고 개발업자가 자금을 투입을 해요. 그래서 건물을 건축하여 그 기여도, 밑줄은 그 기여도입니다. 그 기여도에 따라 각각 토지 건물의 지분을 갖는 방식이기 때문에 수수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수료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요. 공사비를 건축 면적의 일부인 대물로 변제하는 방식을 말하죠. 맞는 지문. 신차지 방식은 차지 계약을 체결할 때 권리금을 주고받지 않아요. 왜? 우리는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의 공동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계약 종료 시점에는 토지는 임차를 했기 때문에 무상 반환을 하고요. 건물은 공동 개발 사업을 청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가로 양도합니다. 맞는 지문. 사업 수탁 방식은 사업 위탁형이라고 하죠. 건물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완공 후에 관리 운영까지 사업 실시에 대한 전반을 개발업자가 담당하는 부동산 개발 방식이 여기까지는 맞았어요. 개발업자의 명의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행해져요. 그래서 틀린 지문 몇 번? 3번. 사업. 위탁형. 토지 소유자가 개발 사업을 개발 업자에게 위탁 대행을 하고 개발 업자는 위탁 대행 시행에 따르는 수수료를 취하는 방식이죠. 이것을 사업 수탁 방식이라고 해요. 그러면 사업 수탁 방식에서는 토지 소유 주체. 토지 소유 주체는 토지 소유자.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도 개발 업자의 주선에 따라서 우리는 토지 소유자가 조달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때 토지 소유 주체가 토지 소유자이기 때문에 개발 사업은 개발 사업은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개발 업자가 아니라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진행돼요. 개발 업자의 명의가 아니라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진행돼요. 그래서 3번 정답. 4번 공동 빌딩 건설형은 사업 방식은 각 토지 소유자가 상호 건축비를 부담해 건설하는 자력 건설형 방식과 건축비를 개발 업자 등이 부담하고 토지 가격과 건축비 비율에 따라 나누는 등가 교환 방식이 있습니다. 건설 협력금 차입 방식은 토지 소유자는 소유권을 그대로 보유를 하고 공동 개발 사업자가 건축 비용을 부담해서 건물을 완공한 이후에 제3자에게 임대를 해서 그 수익을 서로 배분하는 공동 사업 방식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 30번 부동산 마케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 마케팅 영역 대상은 물적 부동산은 토지 건물입니다. 물적 부동산, 부동산 서비스, 부동산 증권, 지분 증권, 부채 증권 있죠. 지분 증권의 3가지 유형의 부동산 제품을 사고 팔며 임대차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맞는 지문 부동산 마케팅은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맞고요. 부동산 시장이 매도자, 공급자 시장에서 매수자의 수요자 시장으로 전환됨에 따라 소비자의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분양이나 임대를 극대화하게 한 방법으로 마케팅 전략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맞는 지문 고객과의 장기적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위해서 최근 부동산에 제기되는 마케팅 전략으로 시장 점유가 아니라 뭐죠? 관계 마케팅 전략이죠. 여러분, 올해 중요한 용어거든요. 뭐다? 관계. 여러분, 시장 점유가 아니라 관계 마케팅 전략입니다. 관계 마케팅 전략은 소비자와 생산자 간에 있어서 일회적 거래가 아니다. 일회적인 우리가 관계가 아닙니다. 일회적인 관계가 아니라 무슨 관계할까?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상호 관계를 중시하는 전략이야. 그래서 뭐와 관련돼 있다? 상표, 브랜드와 연관되는 게 관계 마케팅 전략.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은 표적 시장을 선점하고 틈새 시장을 점유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5번, 부동산 상품의 마케팅 계획 시에는 품질, 설계, 입지 조건, 상표 등을 고려해야 됩니다. 31번, 이자율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에 대한 투자자는 매각에 따르는 자본 차이. 자본 차이 뭐죠?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이죠. 또 융자 승계, 싼 융자, 이자율이 낮은 걸 그대로 승계받았다는 얘기인데 난 이익을 기대할 수 없다. 기대할 수 있죠. 싼 융자를 승계하면 지렛대 효과를 활용할 수 있잖아요. 기대할 수 있습니다. 1번, 정답. 2번, 이자율 개념이죠. 오늘의 소비를 포기하고, 이때 이는 오늘의 소비거든요. 오늘의 소비를 미래로 미루는 데 대한 화폐 시간 선호 가치를 우리가 나타내는 것인데 항상 뭐에 대해서? 융자 잔고에 대해서 적용한다. 그래서 여러분 얘기거든요. 2번에 보면 이자는 융자 잔고가 뭐예요? 융자 잔고는 미상환된 원금이잖아요. 이 미상환된 원금, 융자 잔고의 이자율은요. 이렇게 이자율은 항상 이렇게 융자 잔고에 대해서 적용한다. 이 말입니다. 3번, 모든 투자에 있어서 투자 유인을 하는 기본적인 최소한의 요구 수익률을 실질이자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번 실질이자율 개념 맞습니다. 4번 일반적으로 실질이자율인데 4번은 이 얘기거든요. 명목상의 금리, 명목상의 금리, 금리가 이 자리죠. 명목이자율은 실질이자율의 뭐를? 예상, 인플레이션을 대주죠. 그래서 명목이자율은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이자율이고 실질이자율, 이걸 좀 가서 빼주니까 실질이자율은 인플레이션이 없을 때의 이자율. 그래서 4번 맞는 지문. 5번 부채 감당률의 변화와 채무 불이행 위험. 부채 감당률은 시험에 올해도 출제되는 용어거든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부채 감당률은 개념은 꼭 기억해야 돼요. 순, 영업, 소득이 부채 서비스의 원리금 상원액이 얼마가 되느냐. 부채 감당률이 높으면,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비율이 높으면 뭐가 채무, 월금 이자를 제때 못 갖는 채무 불이행에 따른 위험은 점점 줄어들어요. 이게 낮으면 이게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서로 뭐다 이렇게 반대로 변동하는 걸 뭐죠? 반대로 변동하는 건 무슨 관계? 마이너스, 마이너스. 반대로 변동하는 건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 32번. 다음은 시중은행의 CD영동주택담보대출. CD영동주택담보대출은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위한 변동금리대출이고 한국주택금융공세 보금자리로는 고정금리입니다. 이에 대한 차입자, 동그라미 차입자 입장에서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대출금액이나 제시된 조건 이외의 모든 조건은 동의를 한 것으로 봅니다. 1번. 지속적으로 시장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되면 뭐 받는 게 좋아요? 고정금리보다는 금리를 인하시킬 수 있는 시중은행, CD영동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게 유리하죠. 변동금리대출을 받는 게 유리합니다. 1번. 틀렸고. 2번. 통상적으로 CD영동주택담보대출은 보금자리론 고정금리대출보다 이자율이 높으나면 낮은 편. 이거잖아요. 이거. 이거. 낮은 편. 변동금리대출이 낮아요. 2번. 틀렸고. 보금자리론으로 대출받는 것은 CD영동주택담보대출이 가지고 있는 금리 변동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보금자리론 고정금리로 대출받는 겁니다. 3번. 정답. 4번. 보금자리론은 고정금리인데. 여러분 4번 보세요. 32번에 4번인데 보금자리론은 고정금리대출이에요. 그런데 거기 봤더니 상환방식 보세요. 무슨 방식? 원금균등분할상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월상환액. 월상환액 중에서 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거거든요. 이것인데 원금균등분할상환에서 원금은 일정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월상환액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면 전체값은 여기 줄어들고 그러니까 전체값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증가합니다. 그래서 감소한다고 하면 안 되고 맨 끝에 증가한다. 5번.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 형상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면 뭘로? 금리 변동 위험을 차입자가 부담하는 변동금리대출을 받는 것보다 뭐를? 고정금리받는 게 유리하죠. 보금자리론, 고정금리로 받는 게 유리합니다. 5번. 틀린지만. 33번. 다계층 저당채권 CMO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CMO는 발행기관이 하나의 모기지풀을 근거로 복수위계층으로 발령할 수 있다. 1번이 또 무슨 개념이죠. 이런 얘기죠. 저당채권의 총 발령의 하나의 저당집합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몇 개의 그룹, 우리는 8개의 그룹으로 나왔는데 나누어진 이 그룹을 어떻게 트렌치라고 하죠. 트렌치. 이렇게 여러 개의 어떻게 트렌치, 복수의 계층으로 우리가 발령할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CMO. 다계층 저당채권. 다계층 저당채권은요. MPTV, 저당대출, 자동이체책권을 어떻게냐. 이걸 확대를 한 거죠. 즉, 투자자의 다양한 투자 욕구를 만족시키고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이걸 확대해서 도입을 한 거네요. 그렇기 때문에 MPTV와 구조상 똑같아. 구조상 동일하다. 구조상. 이것도 채권입니다. 채권. 1번 맞고 만기가 장기인. 여러분이 만기를 다양하게 만들거든요. 1년, 2년, 3년, 5년, 7년, 10년, 15년, 20년. 이렇게 만기가 장기인. 이것을 우리는 영기금이 투자하죠. 영기금이 투자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영기금이 우리가 투자를 하게 돼요. 장기. 그럼 장기 트렌치일수록 미래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이 높으니까 수익률도 뭐다? 높다. 맞는지만. 3번, 원리금을 트렌치. 먼저 뭐부터 줘? 1년 차부터 원금이자 주고 나머지는 이자를 줘요. 그다음에 1년 끝나면 2년 차 원금이자 주고 나머지는 이자 줘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트렌치별로 순차적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뭐를? MPTS의 성질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입자는 주택 수요자인 차입자는 대출금에 대해서 매월 원리금을 상환을 하잖아요. 이 원리금을 발령기관이 아까 순차적으로 1년 차부터 주잖아요. 순차적으로 발령기관이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지급을 해요. 투자자. 그러니까 원리금을 투자자에게 지급을 하거든요. 받는 즉시 투자자에게 지급하니까 원리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누구? 투자자가 가지고 있죠. 뭐를 담보로 발령한다? 이걸 담보로.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을 담보로 뭐를 발령한다? 채권을 발령하기 때문에 소유권은 우리는 발령기관이 보유하고 있죠. 그래서 원리금을 받자마자 이체시켜주기 때문에 이체증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발령기관의 시험을 가지고 채권을 발령한다는 의미에서 MBB 성격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지분형과 채권형 두 가지를 우리는 혼합한 형태의 MBS가 또 뭐다? CMO예요. 그래서 1번, 3번 맞고 4번 조기상환 위험은 이체증권과 마찬가지로 투자자가 보라. 차입자가 조기상환하면 발령기관도 조기상환해요. 왜냐? 원리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조기상환을 하면 투자자가 조기상환 위험을 부담하는데 이 두 개는 같이 다니는 짝꿍이에요. 트렌치별로 부담하는 위험의 크기는 다르죠. 만기가 길수록 위험은 높아요. 4번, 5번 원리금이 투자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MPTS, MBB가 아니라 MPTS와 동일하고 발령기관이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을 소유하는 것은 누구? MBB와 동일하죠. 바뀌었습니다. 5번 정답. 34번, 우리나라의 부동산 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 투자회사란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부동산 투자회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설립된 회사를 말하죠. 개념, 맞습니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회사의 실체가 없는 명목회사로 법인세 면제 혜택이 없다, 없다 하니까 틀렸어요. 여러분,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90% 이상 배당을 할 경우에는 법인세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걸 가끔 문제를 풀다 보면 용어를, 용어가 어렵거든요. 이렇게 여러분, 수익이 발생을 하면 이 수익이 투자자에게, 수익이 발생하면 수익이 투자자에게 어떻게 되냐, 그대로 지급을 해야겠다. 중간에 이 관 쪽 하나에 물이 빠지는 관, 속류관처럼 관이 쭉 가듯이 쭉 흘러가야 돼. 그런데 중간에 우리 독을 한 사람 있지. 속류관 뭐 해? 구멍 뚫어서 여기서 석유 훔쳐간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빠져나가면 안 돼. 그러니까 아까 세금을 부과하면 세금이 국가에 빠져나가잖아요. 그게 있어도 안 된다, 이렇게 가는 거. 수익이, 수익이 발생하면 투자자에게 그대로 이전되는, 이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도관체란 말이죠, 도관체. 용어가 좀 어려워요, 도관체.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를 부과해서 중간에 빠져나가면 안 돼. 90% 이상 투자자를 위해서 배당을 해주면 세금 부담이 없으니까 수익이 그대로 투자자에게 가야 돼. 그러니까 수익률이 높을까요, 높을까요? 높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IMPU의 닛주 수익률이 약 23%였어요. 상당히 높았습니다. 평균. 평균 10년간. 자, 2번 정답.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려는 자는 자산운영 전문인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 상근으로 들여준다. 여러분, 대통령령에는 몇 명이 나와 있냐면 5인 이상이 나와 있어요. 대통령령에는 5인 이상. 자산관리회사의 자본금은 70억 원 이상입니다. 자본금은 70억 원 이상. 부동산 투자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 개발사업 제2조에 보면 개념이 나와 있거든요. 토지를 택지, 공장용지 등으로 개발하거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하거나 재축하는 사업을 개발사업이라고 합니다. 맞는 지문.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산의 투자 운영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개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 35번 부동산 가격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드린 것은 가격은 시장에서 부동산 거래가 성립되었을 때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교환의 대가로서 실제로 지불된 협의, 좁은 의미 부동산 가격과 용의, 사용수익의 대가인 임대료로 표시되고 원본과 과실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 얘기거든요. 이 영속성, 영속성이라는 특성에서 우리는 교환의 대가인 좁은 의미, 협의의 부동산 가격. 그러니까 이 영속적인 기간을 또 분할할 수 있거든요. 1년, 1년 동안 사용해서 대가를 준다. 그래서 사용, 수익, 이걸 용의이죠. 사용, 수익의 대가인 임대료로 표시한다. 이 두 개를 대해서 이것을 우리는 광의, 넓은 의미의 부동산 가격이라고 한다. 이 협의의 가격은 소유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원본으로서의 가격이라면 이 원본에 대한 임대료는 뭐에 있다? 과실의 관계에 있다. 이 말입니다. 2번, 부동산의 현실적 가격은 기회비용을 잘 반영. 밑줄은 기회비용을 잘 반영하므로 밑줄, 이게 틀렸어요. 여러분이 부동산의 현실적 가격은 기회비용을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해요. 감정평가사회에서 평가한 평가가격에 말로 기회비용을 올바르게 반영하는 잠재 가격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틀린 지문, 기회비용을 잘 반영함으로써 틀렸어요. 기회비용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 3번, 레트클리프가 나오거든요. 3번, 네트클리프라는 학자가 있어요. 그래서 나오는 시장 가치의 개념이 나오죠. 시장 가치의 개념은 뭐냐면요. 공정한 매매를 보장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충족된 경쟁 시장에서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격.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격을 뭐라고 한다? 시장 가치죠. 이것을 우리는 번역을 뭐라고 하냐. 가장이라는 건 뭐죠? 우리 영어의 most. 가능성이 많은 것은 probable. 여러분, 확률을 뭐라고 해요? 확률을 probability라고 하는 거거든요. 판매 가격, 가격, selling price라고 해요. 이걸 지금 번역한 거예요. 지금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격, 이걸 번역을 한 건데 가장 이게 뭐죠? probability, 가능성,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확률은 통계적 기법을 이용해요. 그래서 계량적으로 고안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최빈, 최빈은 뭐죠? 가장 빈도가 많은 매매가 가능한 가격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이걸 최빈 매매 가능 가격을 말하고 현실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지식을 전제로 하고 아까 뭐죠? 이거 probable, 확률이잖아요. 확률, probability, 확률입니다. probable, 가능성이 많은, 즉 개량적, 통계적, 확률이라는 통계적 기법을 이용해요. 그래서 개량적인 평가기법을 도입한 객관적 가치로서 평가다. 객관적이 동그라미, 주관적이 아닙니다. 통계적 기법을 이용하니까 객관적입니다. 부동산 가격은 언제나 변화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변동의 원칙을 적용하고요. 일반적으로 과거에서 현재 및 장래에 걸친 장기적 배려하여 형성합니다. 장기적 배려하여 형성하는 건 예측의 원칙과 또 관련이 있죠. 부동산 가격은 단독으로 고립되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에 속히는 지역의 역량을 받게 돼요. 지역성의 가격이죠. 36번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사례 자료를 동일수급권 내 유사지역에서 구한다. 이 얘기죠. 사례 자료 수집에 서서의 최원방권이 동일수급권인데 대상 부동산, 감정평가에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을 인근 지역인데 인근 지역에서 사례를 수집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대상 부동산은 속하지 아니하고 인근 지역과 지역 특성이 유사한 지역이 바로 유사지역인데 유사지역에서 사례를 수집해요. 그럼 유사지역에서 사례를 수집하면 대상 부동산의 가격 형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인근 지역의 강남이라면 유사지역은 강북이 단위인데 가격이 차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대상 부동산의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요인 비교 작업이 필요합니다. 필요하지 않다니가 틀린지. 1번 정답. 2번 인근 지역과 동일수급권 내 유사지역은 지리적으로 인접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인접할 수도 있고 인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인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내 부동산 상호 간의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하여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말합니다. 지역 분석에 사용되는 유사지역은 그 지역 특성이 용도적, 기능적 면에서 인근 지역과 유사, 유사 동그라미, 유사해요. 가격 면에서 대체 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지역을 유사지역인데 유사지역 개념이 또 우선 나와 있습니다. 유사지역 개념이 나와 있고. 인근 지역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면 사례 수집은 쉬운데 용도적 동질성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수준 판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 성숙도가 낮은, 낮은 동그라미. 성숙도가 낮은 후보지의 동일수급권 전환 전입니다. 전의 동그라미. 낮을 때는 전환 이행이 완만하기 때문에 전환 전. 용도지역의 동일수급권과 일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37번. 동일한 기능적 효용을 제공하는 현대적 건물과 건축한 지 오래되어 원자재, 디자인 배치 등이 크게 다른 건물을 우리는 원가법으로 감정평가한다. 건물의 감정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건물의 재생산 원가에는 건축 과정에서 소요되는 직접 비용과 관리 비용이 간접 비용, 물론 통상적인 부대 비용도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된다. 건물의 재생산 원가에는 표준적 건설비가 있어요. 표준적 건설비는 노동 비용과 원자재 비용은 직접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고 관리 비용 같은 간접 공사 비용이 있어요. 감독 비용 이런 거. 그런데 건물은 건물인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건물의 경우에는 우리는 자가 건설이라도 도급에 준하여 처리를 해요. 도급 가격 주의를 채택을 해요. 도급 가격 주의를 채택을 하기 때문에 뭐를 개발업자, 개발업자 수급인의 적정 이윤이 포함이 돼. 적정 이윤이 포함되고 여기에서 또 뭐를 우리는 도급인, 발주자죠. 도급인이 부담, 발주자가 부담을 해야 될 등기비용, 세금, 이자 비용 같은 통상적인 부대 비용을 대주자. 1번 맞는 지문. 2번 건물 비용을 구하는 기법에는 총량조사법은 총가격적산법, 구성단위법은 부분별 단가적용법, 단위기법, 단위비교법, 비용지수법 등이 있습니다. 맞는 지문. 비용접근법의 감가상각은 시간의 경과에 따르는 건물의 실제 가치 손실을 의미하는 것. 여기까지는 맞았어요. 뒤에 회계에서의 감가상각과 내용이 같다. 내용이 다릅니다. 틀린 지문.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평가이론에서의 감가수정, 회계에서의 감가상각 비교하잖아요. 건물의 물리적 감가는 자연적 시간에 경과했다는 마모에 의해서 기능적 감가는 건물의 디자인, 구조, 원자재로 인해서 경제적 감가는 인근적 공예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맞는 지문. 여러분 디자인이 악화된다든지 설계의 불량, 설비의 부족은 기능적 감가입니다. 관찰감가법에서는 감가 요인을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요인으로 나누어 감정평가사가 면밀하게 관찰해서 구합니다. 그래서 5번 맞는 지문이 되겠죠. 3번 정답입니다. 38번 문제로 갑니다. 거래 사례 비교를 위해서 2011년 10월 1일에 1억 원에 거래된 매매 사례를 조사했다. 기준 시점은 2012년 3월 31일 경우 다음의 자료를 기준으로 시점 수준치를 계산해서 부동산 가격을 구하라. 시점 수정치인데 부동산 가격은 얼마죠? 우리는 1억 원에 거래됐죠. 여러분, 1억 원에 거래가 됐어요. 시점 수정치로 가는데 2011년. 여러분, 얘기거든요. 2011년 10월 1일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2011년 10월 31일. 이게 4, 4분기거든요. 그럼 또 2012년 3월 30일. 이거 1, 4분기야. 그러면 2011년 4, 4분기 가격 상승이 되어야 얼마? 여기를 100으로 하죠. 10월 1일을 100으로 봤을 때 10월 31일까지 몇 % 올랐다? 1% 몇 다? 가격 상승률이 1%잖아요. 플러스. 이거 되겠고. 그리고 1월 1일. 이거 12월 31일까지고. 1월 1일을 또 뭘로 본다? 100으로 봤을 때 또 1, 4분기. 2012년 1, 4분기는 가격 상승률이 몇 %? 마이너스 1%. 1% 하락했다는 얘기죠. 이걸 해 주는 거죠. 이게 바로 뭐다? 이게 시점 수정치를 1억 원에 곱하면. 나오겠죠. 그러면 1억 원 곱하기 얼마? 100분의 100은 1.01 곱하기 100분의 99 0.9. 1.01과 0.99를 곱해주면 답이 나오죠. 얼마 돼요? 2번이나 계산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39번 환원 이유를 결정하는 방법 중에 요소, 구성법, 조성법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요소, 구성법, 조성법에 대한 환원 이율은 어떻게 나오죠? 환원 이율은 순수 이율에, 순수 이율에 위험률을 가산한 율로 한다. 이때 순수 이율은, 순수 이율은 투자 이론에서 배우셨던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은 국채 수익률이고 기대율, 적산법에서 배우는 기대율이 아니죠.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투하된 자본에 대한 임대 수익과의 비율을 의미하는 기대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순수 이루고 위험률은 우리는 위험할중률을 말하죠. 위험 부담에 따르는 할중률인데 위험률을 구성하는 요소로서는 투자에 따르는 위험성, 현금화가 쉬운가, 어려운가, 비유동성, 부동산 관리가 어려운가, 쉬운가, 난이성, 투자한 자금이 안전한가, 그렇지 않느냐, 자금의 안전성이 있어요. 요소 구성법 2번 정답. 이때 대상 부동산에 관한 위험을 이렇게 여러 요소로 분해하고 개별적 위험에 따르는 할중률을 더하여 환원위를 구하는 방법이 요소 구성법. 40번.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4월 30하면 안 되죠? 어떻게 돼요? 개별주택가격과 공동,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의 공시 시한은 매년 4월? 매년 4월 30일. 5월 31일은 개별 공시지가입니다. 그래서 틀린 지분. 건물 면적 구조 이런 게 들어가지 않죠?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시사항은 뭐죠?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시사항이 어떤 게 있어요? 우리는 표준지의 지번, 어린이냐. 표준지의 지번. 표준지의 또 뭐죠? 단위 면적당 가격. 표준지의 단위 면적은 1제곱미터입니다. 단위 면적당 가격. 표준지의, 표준지의 면적 및 향상. 표준지 및 주변 토지의 이용상황. 네 가지. 여기에 법률에 나와 있죠? 그 밖의 대통령령에 정하는 사항이 지목, 용도지역, 도로 상황이 있습니다. 2번 틀렸고. 3번 공동에 하나 단독이죠. 단독주택가격은 표준주택가격과 개별주택가격으로 구분 공시합니다. 공동에 하나 단독. 4번 정답.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당의 토지의 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표준지 공시가도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개별공시가는 누구에게?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표준지 공시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없다. 끝에 하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죠?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한번 문제를 잘 정리하시고 우리가 다음 주에 사회의 모의고사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